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다. 90년대 하이틴 스타 탤런트 김승현이 공개한 미혼부 사연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KBS 살림남2에서 김승현은 미혼부로 살아가면서 겪는 에피소드와 가족들, 딸과 함께 꿈이 넓고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보는 이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미혼부로 살아가게 된 왕년의 인기 스타 배우 김승현의 사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스무살에 처음 아빠가 되었다 라는 타이틀로 김승현 미혼부 사연이 공개됩니다. 김승현은 고등학교 때 첫사랑 선배를 좋아했고 사귀었다. 그리고 얼마 후 선배가 아이를 갖게 됐다. 우연히 찾아온 새 생명이었지만 아이에 대한 책임감은 있었고 그래서 아이를 낳자고 했다. 하지만 그때 부모님들끼리 의견이 맞지 않아 선배와는 헤어졌고 아이만 내가 키워왔다고 말했습니다. 김승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첫사랑을 만나게 되는데 당시 그 여자에게 너무 빠져서 여자친구밖에 안 보였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김승현보다 한 살이 많았다고 하고 고등학교 때 만남을 계속 이어가다가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승현 나이로는 스무살 때 딸을 낳게 된 거죠. 이어 모르는 사람들은 불장난이라고 말을 한다. 사실 의도한 것이 아닌 건 맞다. 어린 나이에 찾아온 생명이었지만 내겐 책임감이 있었고 아이를 낳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에는 내가 지금의 아이들처럼 인기를 얻고 있을 때였다. 이어 우리 부모님은 내가 한창 인기를 얻고 방송활동을 하던 시절이라 임신 사실을 숨기길 바라셨고 또 김승현은 어린 나이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대중에 공개하는 것이 겁이 났다고 말했다. 방송활동을 통해 인기를 얻고 있던 터라 일에 지장이 생길까봐 아이를 잠시 숨기기로 결정한 것. 여자친구 선배의 부모님은 그 부분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셨다. 당연한 것이 여자친구도 귀한 딸이기 때문이다. 양측 부모님 간의 갈등이 있었고 결국 서로 맺어지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하는데 여자친구와는 그때 헤어졌고 딸은 우리 집에서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말했습니다. 김승현과 여자친구는 서로 많이 사랑했는데 당시 김승현이 모델 겸 배우로 잘 나가던 때라 김승현 부모님은 임신 사실을 숨기라고 했고 여자친구 부모님은 일을 많이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양과 부모님 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고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승현은 18살에 데뷔했다. 한창 팬도 생겼다. 열심히 활동했다면서 밝히고 싶어서 밝힌 건 아니고 기자님이 거의 잠복근무를 해서 알아냈다. 마지막에 최후 통첩처럼 확인하면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기사는 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속사에서도 몰랐다. 아무도 모르게 병원에 입원했다면서 결국 소속사가 해체됐다. 소속사의 빚도 제가 일부 떠안았다. 팬들은 다 돌아섰다.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생겼다고 암담했던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보다 못한 김승현 부모님이 니 자식이 아니라고 해라고 말했지만 차마 그렇게 못하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잘 출수리고 딸을 예쁘게 키워낸 멋진 아빠가 됐습니다. 김승현은 아이 엄마 쪽에서 못 키우겠다고 해서 우리 집에서 키우기로 했다면서 부모님이 당시 여자친구는 김승현 딸을 낳고 김승현에게 아이를 보낸 것이 되겠네요. 아마도 김승현이 경제적 능력도 좀 되고 아이에 대한 책임감도 강해서 직접 키운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게 된 미혼부의 생활로 김승현은 어머니의 역할까지 해야 했습니다. 각종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그는 어딜 가도 최연서 아버지이기도 했다고 그는 내가 엄마의 역할까지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최대한 딸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찬간 수업이나 체육대회 같은 일이 있을 때 꼭 갔다. 어떤 스케줄이 있어도 아이를 위해서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빠가 맞냐는 반응이 많았고 행사에 참여하면 내가 가장 막내였다고 말했습니다. 김승현은 딸이 중학교 때 사춘기가 왔다. 이상하게 연락도 안 되고 방문을 걸어 잠궜다며 대화를 하고 싶은데 소통 자체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김승현은 이후 자신의 딸이 아빠가 연예인임이 학교에 소문나고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에 김승현은 친구들을 다 만났다. 촬영할 때 친구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싸인 CD를 선물했다고 밝혀 모두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딸이 이제 고2가 됐는데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고 있다고 덧붙여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배우 김승현이 KBS1TV TV는 사랑을 싣고 이후 가정사가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것이 속상하다면서 이를 바로잡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김승현은 지난 7월 19일 방송된 TV는 사랑을 싣고에 출연해 모교의 은사를 찾았다. 이 방송에서 딸 수빈 양의 어머니와의 첫 만남 또 결국 부부의 관계로 발전을 받지 못한 사연도 솔직하게 털어놨다. 김승현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그의 이름이 화제에 오를 때마다 TV는 사랑을 싣고와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졌다. 김승현이 나섰던 TV는 사랑을 싣고가 방송된 지 약 한 달 가까이 된 이달 16일 역시 김승현과 관련한 다수의 기사가 게재됐다. 김승현은 방송에 지장이 있을까봐 아이를 숨겼다. 아이를 숨겨서 전부인과 이혼 등의 기사들과 관련해 이날 뉴스일과 인터뷰에서 방송과 달리 기사가 너무 자극적으로 나가고 있어 속상하다고 말했다. 김승현은 방송 활동 때문에 아이를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활동을 하고 있던 저를 생각해서 아이를 알리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하셨다는 이야기였다며 나 역시 아이 아빠라는 걸 어느 시점에는 당당히 공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결혼을 못하고 이혼했다라는 건 역시 잘못된 표현이라고 했다. 실제 김승현과 수빈양의 친모는 혼인신고나 결혼식, 결혼생활을 하지 않았다. 김승현은 이혼이 아니다라며 양가 부모님과 저와 아이 엄마의 성격 차이, 의견 차이로 헤어지게 된 것이라고 말해왔고 그래서 미혼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으로 저와 딸아이, 아이 엄마에게도 상처가 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